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체크템을 찾아준 방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말이죠, 데뷔 58년 차입니다. 이야, 정말 개성 넘치는 배우이자 독보적인 캐릭터의 원조 요생남이죠. 배우 이정섭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시청자 여러분. 한 번 더 체크한다 그래서 글쎄 저도 체크할 게 꼭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끝까지 이거 돌리지 마세요. 봐주세요. 저는 이정수 선생님 하면 이거 좀 체크하고 싶어요. 사실 우리 이정수 선생님이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요리 솜씨 왕이시잖아요. 선생님 요즘은 요리로 또 개인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하두들 또 유행이고 그러니까. 맞아요. 다른 분들 많이 뭐 새로운 연구하는 음식들 하는데 나는 옛부터 있던 우리 장, 젓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전통 요리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쉽게 음식이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센 불에 하면 맛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우르르 끓여. 은근하게 하면서 들어가는 순서가 정확해야지. 그렇죠. 선생님께서 요쪽. 음식은 반만 뜸 들이는 게 아니라. 선생님. 선생님. 제가 이렇게 입만 벌기면 수다가 씌워서. 선생님.